지난해 미국 시카고에서는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노조 결성에 나서는 일이 있었는데요. 설립 이후 50년 동안 이어온 스타벅스에 무노조 경영이 첫 번째 도전을 맞은 건데요. 과연 지난 1년 동안 스타벅스와 노동자의 싸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윤서영의 1년 전 그 후입니다. 설립 이래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세계 최대 커피체인 스타벅스 미국 매장에 노동조합 결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위한 신청서를 전미 노동관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인데요. 노조 결성 바람은 지난 1년 동안 스타벅스를 휩쓸었습니다. 50년 무노조에서 2022년 한 해에만 전국 257곳에서 노조가 결성된 겁니다. 스타벅스뿐이 아닙니다. 아마존도 설립 3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었고 지난 3일 마이크로소프트도 회사 창립 이후 첫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파업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파업은 374건으로 2021년보다 39% 증가했고 참가 인원도 3배나 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치솟는 물가로 고통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투표 참여를 막거나 반노조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결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미 노동관계위원회가 교섭 거부는 노동법 위반이라며 노조와 협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피해 보상과 처벌 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거의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벅스와 아마존 등 굴지의 기업들 역시 글로벌 리더그룹이라는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년 전 그 후 윤서영입니다.